자 이번 순서는 아로아TV가 미는 코너 아로티비 노래방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저희 아스트로의 숨겨진 재능이 마음껏 발휘되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아로아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한 노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노래 목록을 보여주세요 자 목록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조금 한 번 보고 저는 주인공이라서 아 마지막에? 지금 시작하는 게 맞나 싶어요 그럼 저부터 할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호응을 좀 해주세요 호응 뭐해요 뭐 뭐 하실 거예요? 저는 2PM 선배님들의 우리집을 아 우리집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형 지금 빈이 형 춤도 쳐달라고 막 댓글 남겨주세요 빈이 우리집 빈이 우리집 예 조 에이 에이 해가 헤이奇να 피공공 네가 나타났어 나에게 좋은 심인 척 아닌 척 하는 게 그래? 그래? 그래 focused 내게 눈빛을 줬다 뺐다 다 보이는 네 속마음에 나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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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eah Oh yeah Oh yeah It'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's alright It's alright 다 아무도 모르게 Yo 아무도 모르게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'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Yo 진실이야?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어떻게 했어? 피처링 어땠어요?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이거 아 나? 아 천천히 하면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좋네요 자 다음 선수 누가 할까요? 진실입니다 제 중학교 때 노래방에서 진짜로 불렀던 줄어들게 아 이 노래에 아 그거지야 아 이 노래에 아 그거지야 더 필요해요 도우는?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배님이시거든요 A 아 키 안 쩔여도 돼요? 아니 그럼요 너는 낭만 괴민한 낭만 강아지 오케이 네 나야 돼 네 나야 돼 네 나야 돼 네 나야 돼 나와 나와 네 내 두 눈을 당이면 별이 되지 네 날아다니 집은 뒷골목 저가 별이 뜨지요 두 번 다친 쌍성 가게 돌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왜 저리 안해 이제 바다로 떠날 거야 꼬미에서 꿈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낭만 강아지 슬픈 천지를 비춰 춤추는 작은 글빛 나는 낭만 강아지 홀로 따라가 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방 날아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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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잘했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여기에서 재밌는 걸 찾아봅시다 저희가 아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까 어 형도 고음을 지금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? 아 여자 고음인수예요 라키 고음 가자 라키 고음 장난이잖아요 하현우 선배님의 노래 하현우 선배님의 노래 아닌가? 2,7,6,1,2 라키 돌덩이 렛츠기릿 잘 어울린 야 여기서 이제 딱 나오고 한번 띄웨어 스트로우 자 건너가 박세공이가 건너가 건너가 하고 질주 그 Audi 한 장 screamed 가짜내만 꿈을 위한 삶을까 뜨겁게 짖어봐 오셉 너만을 베텔을까 거세게 떼어봐 이 손만 다치게 해줄래 날의 바이하여 끝도 못 쏘루어 밀어주고 떠나주고 다시 일하러 우리 애는 우리 애는 우리 애는 날의 바이하여 도둑이 바이하여 딱히 싫어 세기 싫어 세기고 세기고 우리 애는 변해져야 돼 우리 애는 너무 미쳤어 완전 미니콜 최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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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를 뒤집어 놓고 최윤이 형 최윤이 형 최윤이 형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잘할 것 같아요? 저는 형들이 너무 신나게 돼서 반전된 거 해야 돼요 반전된 거 해도 돼요 팬분들이 보내주신 걸 봤는데 디오 선배님이 괜찮아도 괜찮아 라는 노래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괜찮아도 괜찮아 근데 이런 부분 텐션이 이렇게 업데이트 못 부른다 알죠? 안 차분해지는 거 괜찮아요 저희가 텐션 옆에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자 6 지형 6 자 6 지형 6 아니 저 오늘 뭐 6 뭐라고요? 98665입니다 형 알죠 5 5 6 5 6 6 6 9 10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2 12 12 11 12 15 15 15 16 한 별이 기렀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공세 빛으로 만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줘 내 편이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자 점수 쉽게 한 동안 서비스 곡 부탁이라고 하셨는데 저 노래 하나 불러볼까요? 아 예 누르세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락키 씨도 아 예 자 가사를 잘 집중해서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딱 한 거 너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고 난 못한 걸 잘 모르겠지 그대가 너를 끊어버린 날 형 여기 남자요? 네 내 여자? 슬프지 말고 내가 보라 추억 잘한다 준비하십니까? 기준이 있는 거라도 이해할 순 없지만 할 말 없는걸 난 안경 센 선생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걸까요 아무래도 내일도 그대 뒷모습만 블링블링 아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뮤비의 한 장면 뮤직비디오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네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? 뭐야? 1등이 어? 1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1.6점으로